다이아 A 안만문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서포트로 가 알겠습니다 서포트 재밌죠 근데 저기 다이아 2님 뭐? 이거 뭐해요? 뭐예요? 다이아 A님이 상담사셨는데 아 이상하다 서포트가 아 참 뭐 하는 거야?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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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트 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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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서포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드가. 네, 여기서 누가 제일 높나요? 지금 티어. 나요, 서열 1위입니다. 아, 바텀 1D를 바꿔주실 분. 도화, 도화, 도화. 우리 1픽 제대로 하는 거 같은데? 누가 백스 배나? 님 제대로 한다면서요. 말이 그랬죠, 백스 하려고 했는데. 나 필드 한 거야? 닉네임도 맞춘 사람이 그것도 못 읽어요. 아니, 그런 말을 하선 거 제대로 한다고 해놓고선 백스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싸우지 마, 얘들아. 아, 진짜. 너무 조용히 해. 죄송한데 골드 발언권 없어요, 이 파티에서. 맥주 아니야? 맥주님. 아니, 상관하지 말라고. 숨고만 쫓고 숨 쉬고 있어야 돼요. 유미? 참을 수 없다. 아, 진짜 참아 좋은 딩두야. 좋아요, 이거 바텀. 아, 무슨 블리츠... 어, 나쁘지 않을지도? 왜? 와, 쟤 직스 유미를 갖고 온다고? 각이라니까? 어, 직스 유미? 안 되겠는데? 아, 뭔 애쉬야. 야수해. 어, 루시아나일까? 어디 골짜기가 프리다 형님들께 명령의 기회. 아, 맞아. 제가 어떻게 명령을 감히... 미렐리한테 오리아나를 한다고? 어, 왜 카운터인가? 아, 이래서 숟가락은... 그리고 다이아이님. 아, 뭐라는 거야, 다이아이가. 아, 제드가 정글이야? 아, 이렐리야 봐, 이기지. 근데 우리 정글님을 믿으니까. 제드를? 제드 정글인데요? 응, 믿으니까. 저 제드 정글... 그냥 라인 와가지고 딜고 다이안 온 거... 막타... 막타 처먹고 가는 그거 아니야? 그림자 봐가지고... 아, 미강사 모임. 봉풀지도 아닌데 기발들고 저 모임. 어, 유미 뭐야? 자시아긴가? 가자, 가자, 가자. 미드. 아, 베이드. 무조건 가야죠. 저기 조합, 개 약함. 여기 내려요. 어, 저자, 풀, 풀. 이거? 아, 근데 이거 민가올이 근데... 좀 약간 무지성으로 앞장서가 좀 에빨기는 해. 어, 뭐야? 이거 들었는데? 미스해주는 건가? 오, 그라소! 어, 뭐? 아니, 저게 저 입에 와. 펌을 먹네? 고긴 골드 브레치? 근데 죄송한데 제가 잘했으니까 제가 먹은 거죠. 아, 골드 형 나있네요? 아, 이 씨. 안 해, 안 해, 안 해. 아, 하, 하, 하. 유미가 레드팬 썼어. 뭐야? 진짜 터로린 거. 뭐야? 바로 끌어버리기? 딩도님, 저 오늘 살짝 매서운데요? 닌 그 말 한날에 잘한 적 없으니까 집중 좀. 어, 근데 그건 맞겠는데 또. 이거 그냥 사이브 치면 잡... 아, 이게 안 맞아? 아니, 이를 왜 이리 졸랑거려. 아니. 근데 신기하네. 저 가만히 있는 거 어떻게 못 그렸지? 제가 무빙을 뭔가 할 줄 아는데 무빙을 안 하냐? 이게 아예 포키를 했는데? 아.. 레타님이 고소네. 골드가 아닌 것 같은데, 레츠는 너무 잘해갖고. 곧 플레에 갈 거야. 골드에 있을 실력은 아니라고 했어서 하는 거야. 골드가 아니라 실버니까. 여기 있으면 재미 못 끌 것 같아. 올라가야겠다. 왜 이렇게 잘 끌어요. 치욕스럽다. 왜 이렇게 잘 끌어요가 아니라 원래 잘 끌었어요. 설마! 와! 아니 유미수 킬은 조금.. 야옹야옹. 저긴 거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뭐하는 거야. 야옹야옹. 딩두야. 저 미드타워 밀고 있는데 왜 저를 보내는 거야. 여기 있는데 왜? 오리아나 오리아나 텔 텔 텔. 뭘 의미심쩍하게 부르고 있어요. 나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피오러 올 때쯤. 위에 플래시 있어요? 공원 없어. 가봐 가봐. 레타야 가봐 가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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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무시한다. 뭐지 앞에 미니언이 여기 없지? 레타야 기다리고 있다 나는 항상.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깨줘. 빨리 빨리 깨줘. 나올 때 내가 몸 대줄게. 와우. 우리 센데. 그렇게 피오러는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 끝내자. 게임 끝내자. 즐겁다. 둘. 답 1대1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팀원 신경 안쓰고. 맞아요. 상대 팀원은 올라왔잖아요. 이게 참. 나 근데 좀 들리수 재미있는데. 괜찮이야. 아니 나 뭐 세트야? 나 저번부터 왜 이렇게 바텀이 걸리지? 하이하이. 제완아 내가 로밍 가줄게. 아니?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저격 뺀다 하겠는데? 괜찮아? 전판 애들인가? 왜? 걔네였으면 안 했겠지. 베넬. 나 그래도 돈이 개높았는데? 전판에? 착각 장인. 아 근데 뭘 해도 상관없는 이 조합 너무 좋아요. 뭐 하실 건데요? 서폰. 저 나미요. 나미? 이 춘향의 의지를 위험하다. 아니 왜 웃어. 모르가나 할까? 레트는 이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모르가나 좋지. 일수리 상대로. 뚜띠는 이때 말렸어야 했다. 모르가나는 유성인가요? 아니요. 소자요. 아니 감전 들어. 감전? 감전 들죠? 딩두가 고르는 걸로 할게. 뭐 들까? 감전 들어요. 뭔데? 후보가 뭐 뭐가 있는데? 소자 감전 유성. 감전은 누가 추천했어? 시브. 정복자는 어때? 네. 세 개 중에 골랐다 빨리. 치수. 치수 어때요? 치수. 감전 괜찮을 듯? 감전에 비열한 한 방 들어야겠다. 미포네요. 수호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재훈이 그냥 놔버렸네. 바텀 두 번 걸려봐. 저 사람이랑. 철거되면 안 돼 모르가나? 아니 어디 서폿이 철거를 들고 푸트볼 같이 먹을 생각을 해. 한 판에 철거되던데? 리츠가? 이 둘이 서폿 하던가. 너는 골드의 다행이다. 진짜 이 자식들. 내가 캐리할게. 아니 혜진님 가래는 진짜 처음 보는데?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에? 저랑 할 때요? 감감. 임베고 임베고. 띠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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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맞췄어 맞췄어. 우리가 무조건 이겨. 우리가 무조건 이겨. 띠고 죽었고. 근데 아. 뭐야 이거. 어? 이거 왜 덤비지? 어 뭐지? 어 평상? 왜 덤비지? 스킬이 좀 미쳤네. 백스가 사기네. 아니 진짜 개 쩌는 게 뭐냐면 1렙 앞에로 이겼어 임베를. 그러네. 백스가 사기 맞는데? 백스가 사기인데? 그리고 임베 몰가도 좋긴 하네. 이번 뭐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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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계산도 못할 거면서 저거 왜? 신화해주지 리씨는 뭐 하는 거야. 근데 103인데 왜 103이 안 달지 다? 아니 저기 정보모 또 맞으라는 거 있지. 어? 나 있으니까. 아하. 네. 저 1회비라서 사와도 돼. 뭐야 얘네. 아. 아. 이건 다 잡겠는데? 어? 난 부터에. 어? 이득 이득. 래튼이 불실 도대체 어디가? 아하. 나 궁금해걸리는데? 나 근데 너 안 걸릴 줄 알았어. 멀어가지고. 어 얘 다이브 왔다.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가자 가자 가자. 야 둘 다 노플 예. 불de야 둘 다 노플이야. 아 미친 너. 와 진짜 레전드긴 하네. 네? 어머 세상에 무슨 일이지? 괜찮아요? 화이팅 화이팅! 응. 반대지 승리야. 이 춘향보다 못하네. 아르바이트 바로 왔음. 갓서 놓고? 오. 혜튼아 쟤네 노플이야. 점멸을 끌해도 되잖아. 아니 미져도 되잖아. 진짜 골듬는 골듬구나. 아니 미져도 되는데 빨리 던지던가! 렛트한테 그러지 마! 아깝네. 개못할 수도 있지 왜 그래. 아니 근데 진짜 점멸 그걸 왜 안 쓴 거지? 아이고고고고고. 뭐.. 아니 왜 지금 고구를 한.. 오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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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노노노노 저 다음판 원디라면 드실게요 근데 쟤 좀 잘 피하는데? 아니 렛츠 이미 못 맞추는거에요 일단 남 있고 암무빙 해 아기 금란이 안 나오네 다르마 수고해 디미스 선골 캐릭터 가자 살려줘 지프님 화이팅 여기 다르마니 간다. 이거는 못 맞출만 했어. 그거 아예 차라리 붙어서 써, 샘. 왜 거리를 블리츠 마냥 쓴? 이게 블리츠를 하다 와서 그래요, 제가 지금. 부끄님, 저 믿으세요. 부끄님 믿었다가 큐 못 맞추고 망했잖아요, 방금 다이브 당하고. 이거 나가봤자. 어, 잘못 눌렀다. 야, 진짜 오늘. 동네야, 무서워. 동네, 나도 무서워. 와, 바텀 무슨 일이야. 서포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생각보다. 아니 근데 님 왜 CS 드시는 거예요? 파이팅. 다행이에요, 저만 싼 게 아니라서. 저는... 누구한테 당했습니다, 리얼로. 어, 온다. 아, 안 돼, 가오리! 근데 공포 있어서 다행이다. 아, 근데 갔다. 미파한테 터졌는데? 야, 몰라. 이리 와, 뒤로 빼야 돼. 아니, 이 인간 뭐야? 진짜로? 그게 없었구나. 근데 레틴이, 방금 전멸조냐는 왜 쓰신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아니, 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제가 모르간을 많이 안 해봐서. 아니,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이 믿고 좀 약간 안 했던 핏 좀 해본 거예요. 파이팅. 오, 잘하더라. 잘하네. 잘하네. 아, 여러분들 높게 잡히는데 여러분들이 캐드하셔야죠. 높게 잡히긴 하는데 골드급은 하셔야죠. 아, 브론즈급으로 해버리시면 저희가 뭐 어떻게 합니까? 라인전에서 큐를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는데. 빨리 맞춰주세요. 아, 여러분! 아, 주인공 spin 아, 주인공 spin